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글로벌한 리포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을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음악 감상 좋아하세요? 저는 R&B나 발라드 쪽을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내한 공연의 떼창이 그리울 때는 저는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헤미안 랩소디. 오늘은 이렇게 음악에 대한 기업들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 기업은 워너뮤직그룹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업명은 워너뮤직그룹이고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자 앞글자만 따서 종목 코드는 WMG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1958년에 미국에 설립이 된 음반기획사로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인 워너브라더스의 산하에 워너브라더스 레코드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세계 3대 그룹이죠. 3대 엔터테인먼트 및 거대 음반 레이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3대 뮤직 레이블 경쟁사를 보면 유니머셜 뮤직과 소니 뮤직이 있는데 이들과는 달리 독자 상장 기업으로 진짜 최근에 상장이 됐어요. 지난 6월 3일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올해 미국 시작의 IPO 대여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워너뮤직그룹은 좀 현재가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영웅문 현여주식 현재가 창에서 2010 화면 번호 들어가셔서요. 종목 코드나 한글명으로 기업명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너뮤직그룹은 총 직원 수가 3,500명에 이르고요. 전 세계 50여 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45억 US달러고요. 소속 가수들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에드시런, 쉐이프 오브 유, 그리고 브루노마스, 업타운 펑크로 유명하죠? 또 메탈리카나 카디비 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이런 인기 뮤지션들이 속해 있고요. 거기다가 마돈나나 메탈리카 같은 음악계의 거물들도 역시 워너뮤직그룹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워너뮤직그룹의 2019년 순이익을 보면 2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고 매출은 44억 8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인가 10월쯤에 고객 정보 유출이 좀 되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사실 워너뮤직그룹의 매출 구조가 레코드뮤직이랑 퍼블리싱 뮤직으로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판매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CD를 사본 기억이 사실 가물가물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MP3를 통해서 노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2007년에 12월에 아마존 MP3를 통해서 처음으로 디지털 뮤직을 이 워너뮤직그룹도 보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워너뮤직도 최근에는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반 시장에서 좀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로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 현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니까 미국과 영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보시고 싶으시면 2010 해외 주식 현지과 창에서 기업을 누르시면 기업 개요와 재무제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문글로벌 통해서 제가 종합차트를 열어볼 텐데요. 화면 번호 0601 들어가시면 되고요. 역시나 워너뮤직그룹이라고 한글명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WMG 종목코드 입력하셔도 됩니다. 워너뮤직그룹은 원래 2월에 2월 초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지금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급락을 하니까 이 상장을 좀 미뤘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이 도시 봉쇄령을 풀고 이렇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던 그 시점에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왔던 그 6월쯤에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 코로나19에 타격을 받은 것은 차트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월 29일 기준으로 종가는 27달러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너뮤직그룹에 대해서 차트까지 살펴봤고요.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이는 잠시 후에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중국 기업입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띄워버렸는데요. 중국에서는 텐센트 뮤직그룹이 유명하죠. 중국인의 흥을 담당하고 있는 텐센트 뮤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명은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고요. 미국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ADR 형식으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역시 종목 코드는 앞글자를 따서 TME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마트 기기를 위한 음악 엔터테인먼트의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62억 US달러입니다. 중국 음원시장의 1위로 음원시장의 점유율을 약 70%나 차지하는 절대강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매출액이 3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34%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저작권 인식이 좀 낮고요. 음악 시장에 유료할 비율이 좀 낮은 편이라서 주요 수익을 소셜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이 들어보셨죠? QQ 뮤직과 쿠거 뮤직, 워싱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구조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연더블로 제가 서비스 매출 추이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이시죠? 여기 하늘색이랑 좀 더 진한 파란색이 보이는데 이 진한 파란색이 소셜 엔터테인먼트 이런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뮤직의 비중은 연한 파란색으로 보이니까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 두 배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 번호 0601에서 역시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혹은 T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3월에 저점을 기록했어요. 9달러로 저점을 기록을 했었고 현지 시간으로는 10월 29일 종가를 14달러 선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의 흥을 책임져줄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음원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죠.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